2020년도에 저한테 무턱이 있어서 무턱 수술을 받았던 환자인데 3주 전 저녁에 갑자기 왔어요 병원에 그래서 어? 웬일이에요? 잘 지냈어요? 했는데 선생님 저 어떡하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다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CT를 봤어요 CT를 봤더니 방대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 방대가 이렇게 함몰이 된 거예요 CT를 찍어봤더니 여기 부러지고 여기 부러지고 여기서부터 쭉 부러져서 여기는 조각이 나고 여기도 뭐 금이 갔겠죠?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트라이코드 프랙처라고 해가지고 손흥민 선수도 이렇게 다친 거예요 이렇게 다친 상태로 저한테 왔어요 지금 여기 보면 무턱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근데 이제 원칙적인 얘기를 하면은 이 환자분 얘기를 그냥 그대로 해드리면 대학병원에 갔대요 마침 세브란스를 갔대요 제 후배가 교수로 있는데 그 교수님한테 진료를 봤대요 그랬더니 그럼 거기서 수술하지 왜 왔어요? 그랬더니 아니 근데 뭐 눈 밑에도 열어야 되고 입안도 열어야 되고 뭐 나사 고정해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 들어서 무서워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 듣고 결정하고 싶어서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정도면 그렇게 수술하는 게 맞아요 눈 밑 절개에서 여기 안화뼈 맞추고 입안 절개에서 여기 뼈 맞추고 얘 들어줘서 이 뼈 밖으로 빼주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고 맞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가장 흔히 보는 삼각골절의 모습들인데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경우는 조금 심하죠 이 경우는 삼각골절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분쇄골절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데 막 이런 데들이 다 부러졌죠 여기도 부러지고 여기도 부러지고 여기도 부러지고 여기도 부러지고 막 다 부러졌죠 근데 이제 전형적으로 보이는 삼각골절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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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러지는 걸 삼각골절 또는 사각골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칙적인 수술은 그냥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 부러진데 플레이트 고정해주고 눈 밑에 플레이트 고정해주고 안화 밑에 만약에 뼈가 바스라져서 눈 밑에 지방이 삼각골, 삼각동 밑으로 떨어졌다면 여기 이렇게 티타늄 메쉬나 이렇게 안화제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기가 라테럴 버트리스라고 이 부분을 잘 고정을 해주고 또 여기 함물이 있으면 끄집어내주고 그래서 뭐 이렇게 고정하는 게 그냥 정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보면은 이거 고정하느라고 눈 옆에 보면 좀 까무티티하게 흉터 있잖아요 절개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고정한 거고 아마 이 눈 밑은 눈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고정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입안도 아마 이렇게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환자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 근데 꼭 그렇게 다 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삼각골절보다 지금 환자분 상태가 여기는 굉장히 심하지만 그렇게까지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다 다만 여기 함몰된 게 참 눈에 띄고 여기 부러져서 여기 눈 밑에 볼록 튀어나오게 만져지는 게 좀 신경이 쓰이는 그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대학에서 수술받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방법으로 수술받는 게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환자분이 선생님은 만약에 선생님이 가족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가족이면 나는 이렇게 열고 수술 안 하고 간단하게 수술해 주고 만약에 그렇게 수술을 시도했는데 제대로 안 되면 그때 가서 열고 수술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저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그랬다가 만약에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고 만약에 나중에 다시 또 열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자기는 두 번 고생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이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났는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나 또는 바랬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국은 원칙대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나는 그냥 대학에 가서 수술 받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환자분이 계속 저 선생님 믿어요 그냥 그렇게 돼도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하든가 할 테니까 선생님이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래가지고 그날 금요일날 아침이었죠 금요일날 아침에 다른 스케줄이 있는 거를 뒤로 조금 미루고 그 환자분을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본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옆 통수 있는 데서 한 1cm 정도 열고 이렇게 기구를 넣어서 여기를 들어주고 또 이 기구를 이쪽까지 깊게 넣어서 얘를 들어주고 여기는 들어주는 동시에 손으로 압박을 가해서 이 뼈를 맞추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길리스 프로시지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방법으로 이제 뼈를 맞춘 거예요 고정은 따로 하지 않고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순전히 의사의 감이에요 그래서 CT를 보고 이걸 뼈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손으로 만져서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CT를 찍어서 다시 확인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분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단 수술을 할 건데 수술을 하고 나서 CT 찍어보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수술하기 전에 모습이고요 4월 13일날 수술 전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한 몰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 몰이 이렇게 있는데 14일날 아침에 수술 직후에 찍은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똑같이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왔고 지금 이 모습도 보면 수술 전에는 확대를 해보면 지금 보기가 이렇게 막 튀어나와 있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막 튀어나와 있죠 물론 이렇게 부러진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솟아 있어요 뼈가 이렇게 솟아 있는 상태고 조각조각 나 있고 여기는 튀어나와 있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꺼지고 이런 느낌에 있죠 그래서 수술을 간단하게 여기 지금 보면 스테이플러 박힌 거 보이는데 그렇게 여기다가 기구 넣어가지고 일단은 여기를 맞추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최대한 들어 올려서 맞추고 동시에 여기를 눌러서 여기를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그런 수술을 한 거예요 수술 시간은 뭐 대략 15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수술할 때 뼈를 이렇게 들어 올리고 그럴 때 뭐 쩍쩍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보고 손으로 만져가면서 이거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수술을 하면서 이제 저희 직원들도 신기하다 이제 막 그러죠 근데 사실 대학에서는 많이 이제 했던 수술이고 제가 워낙에 대학에 있을 때 또 외상 환자 오면은 뼈 맞추는 거를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입안을 열고 가면 저는 여기 뼈 이런 조각도 다 맞추고 나와요 그래서 조금 선생님들이 변태처럼 저런다고 할 정도로 좀 그랬던 옛날 과거가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기왕 하는 거 제대로 다 맞춰놓고 나오지 왜 대충해 뭐 이런 느낌이 있었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솟아 있어서 눈 밑에서 이렇게 불룩 만져지는 이 부분이 있는데 지금 조각은 나있지만 이렇게 매끈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수술을 하고 이제 저는 저녁 비행기 타고 해외를 나갔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해외를 나가려고 하는 비행기 안에서 혼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내가 한 이 수술이 아마도 마지막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저만 할 수 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은 못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뭐 이렇게는 말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잘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앞으로는 이런 수술 못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뼈가 뭐 이렇게 제자리에 온 게 조금 미진하거나 좀 부독하거나 그랬을 때 추후에 환자분이 어떤 불편함이 생겼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금 이 환자분처럼 해피엔딩이고 또 저를 믿어주는 분이셨으면 또는 제 가족이었으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요새 세상은 그래요 물에 빠진 거 건져줬더니 옷 찢어졌다고 옷값 내놓으라고 한다 뭐 이런 얘기 있듯이 이렇게 수술을 해줬는데 결과가 완전히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의사들에게 다시 컴플레인을 걸고 또는 심지어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제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이렇게 수술 못해요 왜냐하면 행여나 문제 생겼을 때 그 뒷감당이 너무나 고단하기 때문에 또 그런 수술을 했다 그랬을 때 주변에 있는 어떤 성형외과 선생님이나 또는 어떤 보험이나 아니면 뭐 법의 판단을 하는 그런 자리에 가면 아 원칙적으로 이렇게 했어야지 왜 꽁수 부렸어 라면서 의사를 타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난주에 김사부에서 그 IVC 럽처라고 해서 하대정맥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빵꾸가 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김사부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기관지 삽관하는 튜브를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걸 위아래로 이렇게 벌루닝해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묶어주잖아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거기 군의관이 세상에 저런 게 되냐? 이러면서 막 놀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환자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요 왜 이상한 짓 해가지고 환자를 죽였냐가 돼요 그렇게 안 했으면 죽었을 환자를 그렇게 해서 살릴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원칙도 없고 근거도 없는 시술을 네 맘대로 환자한테 왜 했냐라고 타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수술이 참 별거 아닌 수술이고 어느 정도 윤곽뼈 수술을 하고 고생을 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경험이 있으면 이렇게 시도해 봄직하고 그러면 굉장히 환자분한테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실제 이 환자 케이스처럼 굉장히 간단한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아무나 한다고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경험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구조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경험한 선생님이라면 이 정도는 또 할 수 있는 것도 맞고요 근데 앞으로는 아마 이런 수술은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학에 있는 제 후배가 이런 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괜히 그러다가 또 말썽 생길까 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용 성형 수술이야 더 그렇죠 그렇지만 또 이런 외상이나 또 암 수술 이런 거에서도 이제는 막 애써서 환자한테 막 무리해서 좀 뭐랄까 욕심을 내서 그런 시도들을 선생님들이 점점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 방식이 계속 되풀이되고 새로운 시도는 책임지기 싫어서 안 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더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혼자서 좀 씁쓸한 느낌이 있었는데 마침 지난주에 또 닥터 김사부가 또 시작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다시 한번 또 깨우쳐 줘가지고 한번 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